아니 근데 진짜 사일런트하고 핸드에 탁수 꽉꽉 잡히면 답이 없으면 그냥 아들을 뭐 안 먹은 것도 아니고 카드 나오는거 고이 모아서 가면은 즉 타격수비하면서 핸드에 든든하게 탁수 채워주는데 세마다 정말 즐겁지 와 이거 다 주만 되나 또 슬라임이야 어 쩔탄필 떴는데 옵션도 옵션도 빚이가 생겼던네 혹시 꽃인가요 페이슬더스를 하십쇼 악역과 무비를 제거하십쇼 기타가 났겠지 왜 하필 총매 세일함 니 옆에 거 아무거나 세일하면 그거 샀을텐데 어허 총매야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아 안팔리니까 안팔리니까 세일하는거라구 알겠으면 가서 재고나사 까리걸기 멋을 강화하나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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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이거는 잘 떴는데 보스 슬라임이라서 한성플라스크는 못쓰겠네 능숙한 찌르기 는 사실 별로 안 쓰고싶은데 아니 뭐야 돈 뜯기는 기분인데 아 아 이 폰트 낀거 맞잖아 힐 할필 없었는데 몰라 뭐 아까부터 똑같은 카드만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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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먹을걸 그랬다 아니 아 건물 건물 카드 좀 넣어보자 아짐석도 있겠다 어? 폭주관무? 폭주관무 그루어 아 개꿀 개꿀 아이색 꺼져 공포 났는데 안쓰니까 하나 더 주네 백을 짤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가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백 없는 백 빌딩 게임 빌딩 게임 빌딩 게임 야 이게 게임이지 왕관 고 나뉘어 스피 가져가줄건데 더열 잔상 먹어야 됨 엘리트 1 2 3 포션 쓸걸 하짐석인데 근데 1댐 밖에 안 맞았으니까 글로 쓸 필요가 없었던게 아닐까 여기 5댐 같은 1댐 하나 주세요 5댐 저 딴 포션 나왔을거면은 포션 안쓰는게 낫겠다 부적 저열부적 엇절부적 앗 outing 모꽃벗이다 이거 기저어어깠 호호 마름새! 괜찮은전량 gros 괜찮 필요함? 어차피 아직 아줌 껍질 미리 깐 고구마 손도 깔끔 맛참네 필요한 카드 법무뿐 강폭도 괜찮음 자상주절먹 얘 왜자꾸 얘 요즘에 게임 너무 잘하는데 요즘에 그의 밀리더한테 얘 많이 죽었어 얘가 좀 똑똑해졌어 딜 넣어야 될 타이밍도 잘 알고 흠 12 18 잡았다 업무 해시계 해시계 아니 뭐 해시계야 꺼져 어차피 1뎀씩 맞는건데 그냥 맞을까 등찌 나오는거 봐 열받네 열받네 대단어 가지로 대단어 쓰면 재밌는데 오 나아 하하 하하 너무 기뻐서 언어 능력을 상실함 병법서 병법서 전략가 대비나 쓰자 카카오 카카오 오랜만에 보는거 같다 요즘에 약간 포인트 기근이 왔는지 오늘 섬탑에 포인트 다 빨아먹고 있잖아 인플레 억제 신속 포션 유질피 유질피? 일주평 거 엄무 걔도 히 났슴 죽 씨 육 육 육 육 가뿐써 이렇게 돌려서 강포가 한번 써주면 공포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꼭 기도야 가차 방황 나쁜 사 갑자기 분위기 사일런트 아 검색 뭐하다가 있잖아 아싸 금강저 금황저 그는 신이야 야 아니 뭐쓰 공포 쓰는게 낫겠다 공포 쓰는게 낫겠다 아 진짜 인공물이지 몰라 인공물 까면 되지 아 1 2 3 4 7 8 음 음 음 음 음 아니 미친 건물수 액들 다 어디가서 안나오는데 엘이 언럭키하다 진짜 명치 달리는게 낫지 않을까 이긴 듯 이긴 듯 흥 흥 흥 엄목손 엄목손 심장 플랜 이렇게 끝까지 안되나 심장 플랜 이렇게 끝까지 안되나 공포 공포는 사실 넣을 필요없는게 어차피 잠옥 잡음 줄텐데 아 쓰레기 이벤트 장좌 먹어야 되니까 부적 스택은 남길께요 부적 스택은 남길께요 내 칼질 방화도 해줬는데 어이 뭐야 쉿 쉿 음 음 음 음 마무리 에이징 이슈 고개 이제 어디로 가지 물음표 만내러 갈까 전투많은대로 가야되는거 아닌가 음 아로마 쓰자 사이런트 계약해서 아로마 쓸만함 아로마 타락 타락 1장 추가요 으악 으악 아뇨 아 아로마 편지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omorph 무한의 겁날로 괜찮은데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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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72 딜이나 했네 별로 때린 것 같지도 않았는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뱅기 뱅기 아까워 잔상이다 불가침에 만살생이 뱅기 어딜 보시는겁니까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겁나쎄 뱅기 의심 대개 아니 뭐 잘났다고 또 차탄에 잡혀져건 또 몸부림인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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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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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꾹 이 스택일때 잡아야 되는데 방어도 올리는 카드 하나도 안나왔네 얘 때문에 스택 못올리는데 더덕 맛있지 무검을 쓸까 건물을 쓸까 현실 속이기 추가 현실 속이기 현실 속이 현실 도피 같은 느낌인데 현실 정밀 그래 정밀 I have a 정밀 카드 쓰레기 현실 속이기는 오늘이 벌써 휴일의 마지막 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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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לה 아까 몹둥살 네네 개 Sora 연구 아이 아이 5개 올게 아니 100개 좀 보살색 지금 나오는거 열받네 아이 페이컷 아로마 단 3..3..3..3..3..3..3..3.. 딸팽이로 개꿀잼 드립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 간면 지금이라도 개꿀잼 드립을 아직 늦지 않았다 어 팔놀림 안 쓰는 게 낫겠지 반쌍이 날듯 너무 써봤는데 그냥 중천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벤 어 악몽 악몽 못참아 별 필요는 없지만 못참아 영쿠 악몽 3개 나온다 밸류 별 필요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참은 그냥 참을 수가 없었어 불쾌나 처먹어 이제 강폭 계속 쓸 수 있겠다 개꿀잼 개꿀잼 악몽 파티 악몽 파티 시작하자마자 끝났네 개꿀잼 악몽 파티 못참아 무한밸류 무한의 겁날 강화해도 강화해도 답이 없다 답이 없다 no 답 no 답 no 답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 옵션은 진짜 잘나왔네 오동 딜 맞고 뒤지는겨 어어 바로마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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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보니까 가지타람 악몽 이렇게 3개 쓰면 완전 무한동력 100 가능이네 역시 프리즈만라 유물이다 뽑을 수 있다면 아이구야 죽어줘 죽어줘 악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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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띴 이렇게 해서 죽은 게임도 많았고 이렇게 해서 이긴 게임도 많았어가지고 곱기 곱기 축제다 하나 더 뽑아 하나 더 뽑아 어차피 다음 터넷 쳐봐지나 이번 터넷 쳐봐지나 아 못 뽑았다 폭망 마차 중독 아니 어차피 못 뽑으면 죽는데 아 성상님 아 공어색 누군가 찌르기 이름 바꿔야 된다 저거 아 아 아 아 아 무꽂다 무꽂다 안돼 안돼 아아 네네 무꽂다 할 수 있음 할 수 있음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사보도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산 후 정말 환타스틱한 덱이야 네 무한의 건 저거 가꾸와 저거 기다리고 있어 데리러 올테니까 오예 내 흐접한 지력이 아 아이 괜전이 있었으면 형상 뽑아야 가지님 제발 할 수 있잖아 한번만 더 하자 한번만 더 하자 잇막 치코리타 가지를 내놔라 잇막 음 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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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마지막까지 절대 못될 것 같으면 이벤트 매치로 타락 첫 패 넣고 밀트만 해두실 수 있나요? 이벤트 매치? 슈퍼 겁쟁이들의 쉼터 같은 건가 오! 어림도 없지가지 밥 비벼 먹을 거인 크크로가지 크크로가지 가지에 밥 비벼 먹어야지 이제 유령 영상 쿨타임 될 때마다 뽑으면 돼 오호 일단 어 큰 거 온 큰 거 큰 거 온다 큰 거 왔다! 큰 거 왔다! 큰 거 왔다! 큰 거 왔다! 근데 분리타임 없어 못쓰는데 그래도 일단 큰 거 왔다! 불타 하나만 방해님 불타 하나만 방해님 불타 아니 이게 주장이지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방어도 일찍 오르는데 방어도 일찍 오르는데 다섯 장 못쓰잖아 이거 딱 대비네 단도 한 장만 덜 썼어도 단이 여섯 장을 써야 되는데 다섯 장밖에 못쓰 오! 아 오 오 오 오 아직 고동 2댐이야? 고동 3댐 되기 전에 숙여야 돼 다음 턴에 고동삼대밀여서 카드 못써 방어도도 못 얻어 마지막 턴이야 으악 으악 방어도를 영어쓭니다 방어도를 영어쓭니다 찬상 이스택 아 불가침이구나 아 놀래라 심장 어쩔 심장 어쩔 심장 어쩔 심장 어쩔 심장 어쩔 심장 어쩔 심장 방해 방해는 다 계획이 있구나 게임의 신 말라죽은 가지 진짜 말죽가는 저설이다 리얼병 장면에는 체력 1 남고 와우 남들과 노저 찬상 이스택 아 불가침 한글자막 by 한효정